알렐루야 오늘 회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혼자 카메라 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 송도인들 이렇게 모셔놓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기쁨이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죠 바로 이 말씀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만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그렇게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 대화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살리는 말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벗으려고 애를 쓰면서부터 말이 그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창조적이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는 말로 바뀌었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말을 너무나도 간과해서 그만 흉측하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도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던 공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말을 가지고 죄를 도모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양해지는 것은 인류 사회에 조금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언어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 말을 남룡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가 조용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이 말을 주의깊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무엇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 이유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이라고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말 때문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분열되고 있고 말 때문에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왜 무너졌느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세속화라고 꼽지만 여러분 세속화 이전에 인간의 더러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악한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 수많은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낱말하기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 교회가 싫으면 빨리 떠나면 될 것이지 교회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말로 교회를 깨는 나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낱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하는 줄 아세요? 남 얘기만 해요 친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해보면 결국 남 흉 보는 얘기예요 내가 남의 흉을 볼 때 상대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면 또 비방합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라서 같이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하죠? 부부끼리 앉아서 가족끼리 앉아서 과일 하나 깎아놓고 과일 입에 먹으면서 과일이 입에 튀어나가면서 또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쏟아다난 더럽고 오염된 말들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인천의 어느 구에 가면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직도 아픕니다 그 교회는 정말 그냥 일반 기독교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뽑혔고 거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직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팔아서 이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독한 말들이 오고 가고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의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인들이 말 좀 하지 말고 서로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소신에 도취되어 얼마나 많은 독한 말들이 오고 가고 결국에는 황당한 이단이 그 성전을 가져가 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귀신의 소굴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오늘도 교회 내에서 교우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그 가정들을 향해서 상처를 입히고 피 흘리고 죽게 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인 명찰 달고 예수님 안다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은 꼭 하고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사람들을 심각하게 밟는 완전히 황당무려한 이런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낱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낱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첫 번째로 기질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비방되고 수군되는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떠들어야 돼요 또한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비방을 좋아하고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방하는 기질과 수군수군되는 그런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되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처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열등감을 느껴서 피해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억눌린 마음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욕하고 씹고 비방을 해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들고 조금 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쳐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정당화됩니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그럴신 명분이 있다고 해도 낱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낱말하기 좋아할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류들이 있죠 교회에서 열심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새벽에 빠진 적 없고 전도도 기막히게 하고 영적 체험도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또 예언도 해주고 온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데 보십시오 입술은 계속 남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 완전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슨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거인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암흑애라고요?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귀신도 웃고 있어요 귀신도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런 남을 비방하는 일이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는 사라져버리고 파괴적이고 저주하고 죽이는 말들이 오늘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세계관은 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꼭 사람을 부르시죠 특히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시작하게 하실 때 공통적으로 치르셨던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입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펴볼까요? 말까요? 제가 사실 지난주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부터 잠깐 빠르게 대신 봐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을 대십니다 자, 이사야는 어쩌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대었으미로다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또 에스겔 보시죠 에스겔 2장 8절 9절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쓰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다루시는 것이 뭐예요? 입술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의 회복이, 입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연해야 돼요 복음을 담당한 책무를 띄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더욱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남현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능하고 우리의 입술이 없다면, 말을 누가 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본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먼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교종받아야 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말은 곧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자꾸 입은 악하고 험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대단히 착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말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낼 것이고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조절을 하거나 말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제안하는 훈련이 있어요 침묵 훈련들을 많이들 제안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도움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악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전인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입 다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바뀐 게 많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될 말이 바뀌어 있지 않다면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낱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말을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은 기본적인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는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위력을 잘 알았던 자가 바로 모하베 발락왕이라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족속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부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자, 이 아모리족속과 바산이라는 나라 바로 옆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모하비라는 왕이 있어요 모하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하방 발락이 계속 불안하고 찜찜한 겁니다 저것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텐데 또 우리가 지겠구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누구한테요? 그 당시에 영엄하다고 예언 잘한다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해달라고 사주하지 않습니까? 이 발락왕은 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2차 세기의 대전만 보셔도 그때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가공할 만한 무기 이전에 말이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먼저 사람을 죽인 거예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선전하는 말의 위력으로 인해서 독일 전역이 나치에 선동당하고 나치에 충성해서 독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세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튀어나온 말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있던 말이 현실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은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세력을 형성하고 그때부터는 혁명이 되기도 하고 쿠테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은 이와 같이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대단한 잠재능력과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펴보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씩씩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분노했던 마음이 증폭이 되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은 힘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휘어잡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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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아져요 할렐루야 좋아져요 또 자꾸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가 들려와요 그럼 그 좋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처음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들기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도 상종 못할 죄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안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툭 내뱉었어요 상처 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고 여기고 한번 툭 내뱉고 싹 잊어먹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 때로는 길게 평생 동안 그 말 한마디로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대잖아요 툭툭 한마디가 사람을 인생을 옭아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도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착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순진하고 착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보고 어느 날 꺼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꺼벙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티는 안 냈지만 그날 이후부터 자신감을 상실해버려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꽤 커서도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 어렸을 때 한 번 들었던 말 그 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요 말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은 듣는 상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계속 악다구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상대가 앞에 있는 데서 말을 하건 상대가 없는 데서 말을 하건 결국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한 찬양의 곡조가 이렇게 시처럼 읊어졌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게 이렇게 제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어떤 그런 식구같이 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1차적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과 생각과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네가 하는 말들과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마음도 내가 다 이미 듣고 있고 받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산에서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 생각들 주님께 다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건 하나님 이거 당연히 듣지 않으시겠어요? 비방의 입술을 연 사람이 목사건 교계를 엄청난 역량을 주고 흔들었던 유명한 부흥강사건 성도건 관계없어요 누가 했던 그 들려진 말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뱉었던 그 말 내가 잘 기억하겠다 내가 잊지 않아서 내 심판날에 네가 있던 그 말로 내가 너를 판결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못된 버릇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비방하는 줄 알아요? 비방할 때 재밌어요 속 시원해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죠 또 누가 누군가 씹고 있을 때 맞아 그 사람 그래 하면서 맞장구 딱 쳐주면 어때요? 어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죠? 확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게 근데 순전히 자기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해 심판의 날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낱말하는 거 멈추지 않으면 당신 사형이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낱말하는 거 멈추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여기 기본적으로 남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얘기하면 이 남 얘기하는 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버리질 못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 옳게 어기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집에 갈 때까지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형 야거부서 3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데요?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쇠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방하는 말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자 결단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딴청 피우고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요 그리고 잊어먹고 또 살아가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말에 대해서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이긴 겁니까? 여러분 황당하죠 시간 지나면 내가 이 죄를 이겼다고 만족하는 그 순간 얼마 전에 그 죄에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탈해야 해요 이걸 싸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뿌리의 혀가 우리 온몸과 삶을 지옥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멘토의 신 차세세 전도사님 이분이 참 천국 지옥을 많이 갔다 오신 능력자셨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와가지고 기도받고 병났고 예언받고 삶이 바뀌어지고 했죠 이분이 지옥을 가셨는데 한 가지 장면을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 앞에는 맷돌같이 생긴 장치가 있어서 그걸 돌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가면 입을 갖다 대야 된답니다 입을 대게 되면 그 엄청나게 쏜살같이 돌아가는 괭음을 일으키는 그 장치가 입을 갈아버린대요 그럼 피가 튀고 혀가 잘려 나오고 이빨이 다 뽑히고 온통 얼굴이 피뚜성이가 되고 맨 뒤로 간답니다 그 다음 사람 결국 줄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입이 다시 돌아와 있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입이 갈리는 것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건 아니건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맞냐 아니냐 또 따지지 마세요 제발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남을 피 흘리게 하는 더러운 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받는 상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도 죽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산상설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잘 봐야 돼요 마태봄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남을 비판했느냐? 네가 비판을 당할 것이다 네가 남을 심판하고 판결했느냐? 네가 내 심판을 받으리라 내 판결을 받으리라 난 살아납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멈추지 못할까요? 요즘 더 그렇죠? 요즘 말들이 너무 많죠? 뉴스만 틀면 이제 말 말 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로골 듣고 낄낄대고 웃고 있죠 완전히 썩어진 지옥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거기다 현혹이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썩어진 말들을 내뱉어도 그게 맞다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분열을 일으키는 말인데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멈추지 못할까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듣고 싶을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니까요 마지막 시대는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4절까지 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악의 중심은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중상하는 자들로 갑니다 중상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상이 뭐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비방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상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 귀신들요! 완전히 속해버려서 남을 계속 중상모략하고 남 욕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 거품 물고 눈 뒤죽고 까부러지고 막 넘어져서 굴르는 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고급 귀신들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향치가 나요 벌써 귀신 들리는 자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입술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 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살살 꼭 마귀 짓이라고 똑같죠? 마귀 짓하고 여러분 이번 주 장례가 있었어요 그 장례를 다 마친 그 성도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중에 한 명이 다행히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런데 다니고 얼마 후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데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는 미친 사기 집단이야 이렇게요 이것이 그분이 교회를 경험하고 난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마음 셔터가 다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왜 제가 속상할까요? 이분 왜 이렇게 교회에 이를 갈고 거품을 물을까요? 네? 교인들의 말들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교인들이 입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실수가 있건 허물이 있건 좀 사랑해주고 섬겨줬으면 네? 그런 모습을 좀 봤다면 이 불신자가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감동 가운데 가겠죠 왜 말도 안 되는 비질리는 신천지에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섬겨주거든요 사랑해주거든요 소속력이 대단하고 연합차가 돼서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거든요 거기 가는 거예요 질리고 비질리고 관관없다 이것이 비질리라서 지옥을 가든 나 관계없다 나를 위로해주니까 나를 감동시켜주니까 거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렸을까요? 교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그런 사랑의 신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당연한 상식적인 사랑이 없어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의 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기 사랑에 꽉 잡혀서 사람들을 보면 넘어가주질 못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가르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뭘 좀 그렇게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 좀 입 중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할 텐데 입이요 기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그런 마음의 역사가 있어서 기껏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주님을 보여드리고 잘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실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막은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거봉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나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자가 돼서 그 사람을 실족시켰다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너 아니라는 거야 넌 어차피 지옥 갈자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살 수 있는 영혼들을 놓치게 하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게 해버리고 자기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정말 용답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한 영혼을 실족되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리더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레벨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신앙이 근데 인격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 있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인격 없으면 소용없어요 말에 실수가 있는 자들은 리더로 뽑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결국 교회를 또 깰 것이고 자기가 맞다고 떠들 것이고 다 사람들을 피 흘리고 돌아가게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입조심해야 돼요 숲지기들 여기 계십니까? 내 사소한 말로 사람들 수번들 가르치다가 상처 주는 일 없어야 돼요 또 수번들은 까다롭게 숲지기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를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죄에 넘어가지 않는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정말 깨기 힘든 것이 바로 혈육당입니다 바로 가족당이에요 가족들은 이상하게 필터링을 거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인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제 가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다고 규정 짓지 말고 참고만 해 항상 그 얘기해요 참고만 해 그게 맞다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해도 참고만 하면 된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당들이 문제가 뭐냐 자기 자녀가 와서 말합니다 아 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당신 자녀가 잘못한 건데 전도사가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 교회에 누구의 흉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잘못됐는데 자기 아내가 잘못된 건데 배우자가 잘못된 건데 그 남편 말을 아내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 말만 그대로 듣다간 애꿎은 사람을 희한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요 가정 싸움이 교회 싸움으로 번져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걸 자기가 알고 있어도 자꾸 계속 듣다 보면 말은 힘이 있어서 아닌 게 긴 게 돼버려요 틀린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던 사람도 엉뚱한 얘기 자꾸 듣다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상종 못할 죄인이 되고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아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오히려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누구의 허물한다면 그 입을 꾸짖으세요 입 좀 다물라고 입 좀 다물어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해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 어른에 대해서 네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꾸짖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해야 돼요 그만하라고 엄마 그만하라고 아빠 그만하라고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같이 모여서 가족당 되어서 같이 동일하게 비방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저주받아서 교회 깨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깨는 자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건 성령회방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고 신부입니다 그걸 왜 한낱 엉뚱한 말들로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시대는 세상 보세요 분열의 영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도해야지 압니까? 밖에 보세요 지금 분열의 영이 활기치고 있잖아요 그럼 주의하셔야죠 교회에도 이놈들이 들어오겠구나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교회 깨는 자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습관 필터지를 만들려고 해요 언어습관 필터지 그래서 전 교인에게 카톡으로 배포해서 일주일에 두 번 작성시킬 겁니다 의무적으로 수요일 금요일을 정해봤어요 그 자신의 언어습관을 다 쓰고 점검하고 숲에서 숲지기고 수번이고 할 것 없이 서로 다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나누는 겁니다 자존심 챙기지 말고 좀 겸손하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전 교인이 자신의 언어습관이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점검받을 수 있는 그거를 제가 계획 중에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또 하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또 귀찮게 써야 돼요 남들하고는 열심히 카톡하면서 또 그거는 보고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전 교인을 지금 한번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말 때문에 황당하게 허물어지거든요 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대단하고 건재하고 그 영광을 이뤘던 그 교회들이 황당하게 무너져 내려가더라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스 4장 29절에서 3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르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암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 여러분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귀신을 꼬이게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말은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향기롭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역겹고 괴롭고 그 자리에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남을 말하는 것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를 즐겨할 때 그것은 사탄의 후각을 자극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딱 맡아지면 사탄이 감겨있던 눈이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게 되고 그 냄새를 따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 귀한데 어느 날 자기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혼잣말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마귀의 간사한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성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서 횡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보행 목사님께서도 참 많은 상담사역을 지난 십여 년 넘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을 상담하고 나가셨을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참 깊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마다 공통적인 것을 본인 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입는데 옆에 빨간 입술이 떠서 계속 얘기하고 있더래요 빨간 입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입술이요 피를 묻히게 하는 입술 사탄의 입술인 겁니다 계속 떠들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입술 그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목사님 눈에 다 보였대요 여러분 내가 비방하고 낱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거기 마귀들이 꼬인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장악을 하면 그때는 떨쳐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지은 자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습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은 기질을 형성시켜버려요 이게 비방하는 게 기질이 되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비방하고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노인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르치고 있더라고요 노인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 기질이 된 것들은 뽑아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어쩜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칼을 갈고 칼을 쏘내고 표창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남 말하는 버릇 이거 죽어야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왜냐? 그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면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를 간다 살았을 때는 남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는데 지옥을 가게 되면 이를 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를 갈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여기를 기옥으로 왔구나 왜 나는 살았을 때 이걸 고치질 못해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가 그 지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를 갈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하니 당연히 슬피 울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남마라는 것을 고쳐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분명 이 중에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게 또 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꼭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로 죽인 사람을 꼭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그 사람을 만나서 원한을 그 사람으로 알고 남기지 않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사람 죽여놓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았다고 마음 편하게 털어버리며 살지 마세요 남은 죽여놓고 혼자 해결받았다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내 예물을 여기다 잠깐 두고 먼저 마음과 관계가 어려워진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삶은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준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 생각에 다시 잠기게 되잖아요 목사가 되어도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는 일을 저는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와 접촉한 일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 내가 못마땅하니까 와서 큰 상처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저는 소위 인격이 밟혔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몇 마디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띡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쿨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에게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저도 증오의 화신이 되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저를 살렸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죠 제가 그 고통을 겪어봐서 알아요 문자 찍하지 마세요 카톡하고 끝내지 마세요 찾아가세요 가서 다 풀어버리세요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혹시 먼 사람들에게는 무릎 꿇지만 혹시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사과하기 되게 힘든 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풀 수 있겠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철저히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무시하는 상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모욕을 주고 상처 입힌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폐망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건들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건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유명인사의 아들이나 어떤 대기업의 CEO의 아들이나 손주들을 만났다고 해보시죠 그들에게 함부로 말 건네고 쉽게 건들겠습니까? 상처 입히겠어요? 그러지 않을걸요? 물론 열등감이 꽉 찬 사람들은 또 뭐 가진 자들 부르주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짓거리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대우해 주죠 말도 아마 예쁘게 나갈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해지고 싶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물며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건들 때 그 벌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만두시겠어요? 제가 어릴 적 보면 교회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가난하고 돈 없는 교인들 혹은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되셨거나 혹은 교회에서 남편이 힘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은요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주방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면 무시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줘요 그리고 속해서도 무시해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 무시당하는 분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진실하고 신실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을 이렇게 하네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시하고 싶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왕의 자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우리 박현식 전사님 제가 상기도 갈 때마다 교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전사님께서 본인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예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칠었고 두 패가 딱 갈라졌대요 부목사 편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박현식 전사님 편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박 전사님이 신실하시고 영권이 있고 성도들에게 헌신적이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두 패가 갈려서 예배를 나눠준대요 한쪽은 부목사가 인도하고 한쪽은 박현식 전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어떤 여자 권사가 당신 눈에 보기에는 이 박 전사님이 성에 안 찬 거죠 저게 뭔데 예배 인도를 해 지가 이러면서 그 박현식 전사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요 문을 그렇게 거칠게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욕설을 퍼봤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차에 쳐 죽었대요 그때 박현식 전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걸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정원 목사님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분입니다 제가 박현식 전사님께 들었죠 이 이야기는 박보영 목사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로 셋이 그렇게 박정원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계략을 꾸미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는지 압니까? 세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이상한 사고로 인해 기차에서 쳐서 숨졌고 암으로 숨졌고 또 한 분은 어디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시체로 발견됐대요 세 분이 일렬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든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린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가 그 흑인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따지고 비방하고 있는 그 미리암의 이마에 나병을 바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자꾸 입에 오르고 계십니까? 또 누굴 무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어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마가범 9장 4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잊지 않고 또 줬구나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도마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그들이 곧 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부모님 보면 어떤 자식을 귀히 어기고 더 애틋하게 생각하냐면 아픈 자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하고 아픈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겨워서 절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빼앗겨 계세요 그런데 이들을 대해서 이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무시무시한 태도로 그들을 짓밟고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 하지 마세요 그 못된 법을 고치지 못하면 그들은 주 앞에 갔을 때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들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서 비방하고 따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가르치고 따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선한 행위를 보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야거보소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뭐라고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좀 되지 말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선생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누굴 가르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전국에 있는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국 신방을 떠납니다 제가 그거 여러분 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갈까요? 저는 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막 신나서 갈까요? 여행 가듯이? 한 곳에서 한 고로 이동하려면 차로 기본 3시간을 넘게 가야 돼요 왜 갈까요? 제가 영혼 좀 사랑해보자고 수년을 외쳐왔거든요 그 말에 책임 좀 지려고 가요 저도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길튼 온라인 교회를 열고 알았어요 또 그분들과 통화해보면 눈물로 애타게 주의 종들의 위로와 기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길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파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들 모집하려고 일부러 내가 당신을 직장과 집에 찾아가겠다 이거 슬로건으로 띄워놓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있기에 시행하는 거예요 저도 안간힘을 쓴다니까요 설교한 만큼 살아보고 싶어서 전한 것만큼 나도 살아보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혼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그걸 외친다고 해서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 목사가 정말 진실한 목사 우리 앞에서는 그럴싸한 목사가 아니라 저의 은밀한 삶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떠나는 거예요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한번 영혼 사랑해 보고 싶어서 나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영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치고 따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이 앞선지 몰라요 생각이 앞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한 데는 약삭바르나 나를 돌아보는 데는 게을르고 간없이 너그러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말들 해도 되는지 나 그런 생각과 마음 품어도 되는지 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교회 깨는 일 하지 말고 교회 깨버리고 있다가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 허물어뜨리고 자기 자식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받지 마시고 당장 회개하고 당장 돌이켜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 얘기하는 곳에서 돌아서십시오 입술로 사람 죽이는 행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제 입술을 훈련하기로 오늘 시간에 작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어요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많지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으니 먼저 내 혀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혀를 죽게 길들여야 될 것입니다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혀로 여러분의 삶의 재앙을 불러오지 마시고 죽게 길들여진 혀로 훈련되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